인류는 앞으로 10년만 폭력성을 극복하면 과학기술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은하권 문명의 낙원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. 인류는 원자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폭력으로 쓰게 되면 노동을 하는 농사를 짓는 미개한 상태로 돌아가고 비폭력을 쓰게 되면 낙원사회로 다다른다는 것입니다. 이 낙원사회로 다다르는 방법은 바로 이 만자, 불교의 만자를 가지고 민초의 발이대, 밥그릇을 마련하는 성자를, 성인을 따를 때 바로 낙원사회로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제 인류는 이 성자의 인도에 따라 낙원사회로 이르러야 합니다. 이를 밝게 보시고 따라 이를 때 이유는 낙원사회로 다다르게 됩니다.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. 감사합니다.